무슨 얘기 했습니까? 연차되는 상사들 중에 부팀장 후보로 쓸만한 애들 찾아서 보고 올리겠습니다. 기어이 군복 벗겠다 이겁니까? 영주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저 사복 잘 어울립니다. 되게 오해하시는데 서상사 사복 진짜 안 어울립니다. 서상사 같은 관상은 날 때부터 패션이 깔깔이의 베레모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. 양복 입고 사회 나다니면 행인들 놀라고 상인들 신고하고 계속 따라오실 겁니까? 예. 왜요? 그럼 저 좀 태워주십시오. 혹시 술 마실지 몰라 차 두고 구할 겁니다. 어디가 안 돼요? 명주랑 밥 먹을 겁니다. 명주가 퍽이나 밥이 넘어가겠습니다.